안녕하세요 리비빌TV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야입니다. 신기한 음료수 밤 코코넛 밀크 1700원 짜리입니다. 좀 가격대는 세지요. 근데 뭐 좀 새로운 가채 음료라고 해가지고 또 이게 밤 코코넛 밀크 잖아요. 신제품으로 나왔다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바밤바? 바밤바 맛이라고 그러더라구요.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 아이스크림 있잖아요. 바밤바? 그거를 녹여놓은 듯한 그런 맛이다. 그럼 과연 어떤 맛일까? 궁금해지잖아요. 부드러운 코코넛과 달콤한 밤이 맞나? 리얼 맞나? 해가지고 밤 코코넛 밀크 해가지고 270ml 들어있고 320칼로리고 코코넛 밀크 코코넛 추출물 75% 35%고 밤 페이스트 밤 37.5% 1% 들어있습니다. 예. 그럼 이제 뭐 원재료 보면 코코넛 밀크 하고 추출물 뭐 이런것들 파인애플 농축과즙 뭐 이런것들 아 뭐 올리고당 이런것들 해가지고 영양정보 보면 나트륨 70ml 4% 탄수화물이 32g 10% 당뇨 입출금 20% 지방 21g 39% 체나시방 없고 포화지원 18g 120% 콜리스토로 없고 단백질 1g 2% 들어있는 빵코코넛 밀크. 이건 CU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. 용기는 뭐 이렇게 앙증맞은 약간 좀 뭐가처럼 생겨가지고. 밥맛 하고 코코넛 이게 이제 어떻게 우유 같은 맛으로 잘 만들어진 음료인지 한번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tale 아 신기한 음료들은 뭐 그때그때 마셔 보는거 좋잖아요. 오우 우유같네 색깔을 보시면 우유색깔이에요 낀 우유색깔 오 냄새는 밥맛 냄새인데 진짜 밥 밥맛 있잖아요 밥 이거 진짜 바밤바 맛이네 와 우리 바밤바 아이스크림거 녹여 먹는 그 맛 있죠 그거 그대로 그냥 당한 맛이네 이거 와 밤받하고 이게 고소한 우유맛 이런 코코넛 이런 것들이 아주 적절하게 코코넛만 들어있으면 굉장히 맛이 또 밍밍하고 애매하고 막 그런데 올리고당이 좀 들어가서 그런지 단맛이 아주 단맛하고 이 냄새 부드럽고 약간은 걸쭉한데도 오 맛 진짜 괜찮은데요 요거 요건 1700원 줘도 안 아까울만한 용량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 진짜 바밤바 요거 그대로 올려서 먹으면 그냥 바밤바예요 바밤바 아이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고 저도 추억의 맛이라서 그런지 어우 이 몸뚱아리가 바로 기억하는데요 이거 먹자마자 어우 이색적이고 아주 그냥 밤맛이 진짜 이거 이야 괜찮아요 아이디어 굿 아이디어 여태까지 이렇게 이색 음료들을 많이 이렇게 먹어 봤는데 가장 맛있었던 그런 음료인 것 같아요 일단 달달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우 아주 색다르면서 맛이 괜찮은 그런 맛이라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진짜 요건 한번 맛보시길만 하다 어른도 남녀노소 누구나 이거 한번 먹어보면 야 이거 맛있네 이런 소리 나올 거예요 부드러워요 진짜 부드러운 코코넛하고 발코넛밤 이런게 어 아주 그냥 찰떡궁합? 한상 좋아? 야... 굉장히 맛이 좋아요 여러분들도 이색적인 반코코넛 밀크 한번 느껴보시고 싶으면 한번 직접 맛보시고 어 판단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리뷰티비 비료짓는아저씨 비비아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요거 맛있네 아주. 요거는 진짜 돈 안아깝다. 1700원이 진짜 밥암바다.